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비치타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근데 제가 채팅창을 쭉 보다 보니까 본부장님 별명이 엔젤이셨습니까? 엔젤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스탬프장이었습니다. 스탬프장은 또 뭔가요? 매일 나오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다. 엔젤은 뭡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엔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죠? 왜 천사 본부장님이시죠? 그러니까 밤에 나온다 힘들게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런 격려의 별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은 엔젤장으로 많이 불리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과 가면 그렇게 부르시겠네요. 엔젤 손님 들어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명 지으신 분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루 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역사 최고치 가는 모습은 여전한데요. 오늘은 조금 밀려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일단은 7월달 소매 판매가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원래 0.3% 마이너스였는데 1.1% 마이너스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델타 변이가 어떻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정도 보여주니까 약간의 시장의 흐름을 약간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된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한 번 준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 5건의 2배 시리즈를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이 하락할 수 없는 근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 기관들의 보유 정보 현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떤 5건의 2배 시리즈인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다우스가 36번째 사상치구치 S&P500 지수가 49번째 사상치구치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지수 다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S&P500이 지난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 됐죠. 8월 16일까지 정확하게 지수 기준 102%가 100.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두 배. 두 배. 딱 두 배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수가 두 배면 개별 정보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슈카님. 지수가 두 배면. 이제 좀 운이 좀 좋으신 분은 한 3, 4배 정도.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두 배 정도의 평균 수준이 안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거나 아슬이 그럴 바에는 안 될 바에는 S&P500을 추정하는 ETF 사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이 미국 주식이시니까. 우리나라 오늘만 해도 한국 시장은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일정이 많아서 저녁까지 일정을 보고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 49번째 실적이 최고층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계신 것인데 사실 한국 시장은 지금 거의 빈사상태에 빠지고. 한국장이 말입니까. 저희가 또 국민 주식이라고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미국은 정반대네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얼추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국내 하시니까. 조금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아니요. 좀 높아주셔도 됩니다. 두 배를 벌지 못했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기관들의 모습들 해치펀드 그다음에 우리 메이저들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일치하는 종목에 대해서 일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는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목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죠. 영업 때문에 못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종목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S&P500을 추정하는 이탭을 사시면 적어도 시장 순위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배는 했죠. 두 배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배 올라간 것은 S&P500 지수였다. 두 번째는요. 대단합니다.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3.8%로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간. S&P500 전체 이익도.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두 배 증가했으니 지수가 두 배 증가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멀티플로는 거의 똑같겠네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빠지지만 거의 두 배 올라갔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배입니다. 세 번째 두 배는 이건 약간의 두 배는 아닙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두 배 2.5배. 지금 맷주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S&P500이 11%. 빅테크가 28%로 두 배 이상 올라가고. 이게 표인데요. 이 회색 있지 않습니까? 우중충원 회색이 S&P500 지수고 밝은 하늘색이 빅테크의 모습인데 빅테크가 늘 한 10년 동안 계속 이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게는 2012년 정도에 보시게 되면 S&P500 매출 성장률이 3%인데 빅테크는 30%, 10배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은 역시 S&P500 대비 한 3배 이상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보여준 이익도 마찬가지 매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좀 우중충하게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작은 회색, S&P500도 두 배가 오른 건데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이 또 두 배가. 네, 그거에 또 두 배이기 때문에 실제 S&P500을 또 두 배 이겼죠. 빅테크 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두 배가 지수가 올라왔고 그 두 배를 또 S&P500 중에서 빅테크가 또. 또 두 배이기고 실제로도 두 배가 올랐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뛰어난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업종들,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업종이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요. 소재 업종이 123%, 그다음에 IT가 120%, 금융이 118%, 산업자가 116%,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거 안 보시기 전에는 분명히 IT가 가장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 소재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까지 해서 대부분 다 두 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못 갔던 것이 부동산,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수준으로 뽑혔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오히려 조금. 필수 소비재는 아시겠지만 뭐 락스를 만든다든지 휴지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은 쌓여 있습니다. 집에. 소진이 안 되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번에 월마트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가 지금 빠집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솔직히 락스에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친환경 락스를 말했던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아직 쌓여 있어서. 휴지도 막 사되게 했는데 휴지를 일부러 막 쓸 수는 없잖아요. 휴지도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지금은 그때는 급했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쪽으로 상당히 많이 물건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봉빈장님 가장 의외였던 게 IT가 아니라 소재가. 네. 소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철강 쪽 그다음에 가장 뛰어난 기업이 프리포트 맹고란 같은 기업들. 구리를 채취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쨌거나 인프라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1등 업적으로 뽑혔습니다. 역시 요즘 미국도 바이든 정부 때 인프라. 철강 업체는 난리 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주들이 또 많이. 네. 그렇습니다. 뉴코는 철강 업체인데요. 뉴코가가 아니고. 뉴코 아닙니까? 뉴코 아니고 뉴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철강 업체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의외의 기업이 올라가. 소재는 사실은 제가 봐도 소재를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특히 미국 소재 기업이라면 알기도 좀 쉽지 않고. 비투비 기업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좀 제 자랑 같습니다만 EPM도 EP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쭉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EPM도 역시 IT 컨설팅 업체인데 이것도 역시 3일 녀석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갔는데요 1년 만에 주가가 딱 2배 오늘 딱 2배 100.98% 엔젤스 픽도 2배가 갔다 2배가 갔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지금도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갔는데 앞으로 흐름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제가 자랑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실적이 워낙 뛰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델타 바니까 오게 되면 상당히 어떤 종목이 갈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델타 바니까 오게 되면 우리 이 거대한 3%라는 큰 기업도 IT 쪽으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될 때 약간 잠잠할 때 안에 IT를 바꾸는 거죠 전산을 바꾸는 거죠 이런 기업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아주 악재가 없는 이상 주가는 좀 잘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적이 뒷받침 되고 있다 딱 맞는 거죠 현재 상황과 EPM 같은 경우에는 포춘 500개 기업 중에서 400개의 기업 같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들어가서 IT를 컨설팅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슈카님도 좀 이렇게 법인이 아니죠 개인이죠 저요? 저는 포춘 500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지만 안타깝게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전산적으로 좀 뭔가 개선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막 방송하실 때 전산적으로요? 저는 거의 뭐 원시시대의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약간의 옛날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갖다 붙이고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도 맞지만 큰 기업일수록 약간의 IT 쪽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관심 갖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블로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블로스는 2분 시점에 나왔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0.24 마이너스였는데 0.25 마이너스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웬만하면 최근에 이렇게 적자가 커질 수가 없는데 하여간 매출은 커졌고요 그다음에 순손실이 1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블로스는 어떻게 좀 지속적인 적자가 아직 좀 많이 나네요 확장 중이어서 저렇게 적자가 많을까요 적자가 꽤 큰 편이죠 기업 규모로 보게 되면 1억 4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700억 원 정도 한 2천억 원 안 되는 정도 엄청 큰 거죠 적자가 약 분기 적자니까 그러니까 사실 적자가 굉장히 커져 있는 기업인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걸 뜯어볼 때 이거 돈이 어디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글쎄요 뭐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현실에 보니까 가상으로 백도 팔고 땅도 팔고 하던데 구찌도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블록스 역시 유니티 역시 맥타버스 관련 기업들 역시 한번 흑자 전환할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다시 한번 좋은 대로 솔직히 좋아질 때 굳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기업을 미리 사갖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얘기하고 온 게 있는데 그런 관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EPM 보면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사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속에 숨겨져 있는 실적의 모습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나는 실적보다는 차트를 보시면서 비싸서 못 산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빠지고 있는 기업 되게 좋아하십니다 또 빠지고 있는 기업인데 빠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근데 미국은 빠지는 기업 절대 안 되거든요 대수가 왜 빠지냐 대부분 다 10층 팔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실적이 안 좋고 사갖고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미국 100년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통계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부터 약간의 패턴을 방법을 바꾸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글로벌 라이브에 오시면 실적 실적이 맞히는 기업의 사람 왜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적을 찾지 않으시면 실적은 눈에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누구누구님 슈카님 노블루 실적 이렇게 나와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글로벌 라이브에 오면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솔직히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부 분들께서는 약간의 좀 지겹죠 지겹습니다만 저나 슈카님이나 우리 3% 모든 가족들의 열망은 뭡니까 돈 잃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버진 갤럭티 다시 한번 5일 영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처드 브랜스인 경입니다 경 경께서 올봄에 500만주를 팔았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천만주 다시 한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을 좀 많이 매도하고 있다 개별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죠 그렇습니다 대주주니까 그런데 이분의 매도 타이밍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안 좋을 때 팝니다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뭔가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싶을 때 지난 4월도 이 큰 문장도 아닌데 500만주면 그게 큰 문장이 아닌데 빠질 때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던지는 걸까요 대주주니까 그렇진 않으실 것 같은데 리처드 브랜스인 경이 돈이 많으신 분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팔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500만주를 팔면서 지금 남아있는 주식이 4600만주인데 약 10억 달러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간다간다한 게 보유식의 전체 보유식이 약 25% 미만을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걸려있거든요 제가 딱 본 기억이 25% 3%인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팔면 지배권이 이를 정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팔지 않거나 아니면 더 판다고 그러면 리처드 브랜스인이 뭔가 이 버진 갤럭틱에서 지배권을 포기하겠다 현재 이 지배권에 뭐가 있냐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팔다 보니까 지금 거의 대주주 갖고 있을 만한 지배권이 간다간다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분의 개인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버진 갤럭틱 전망을 좀 좋게 본다면 굳이 저렇게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천만주까지 늘리면서 팔아야 될 이유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걸 공시할 때 이거에 대한 사용 용도를 쓰시는데 아 그러네요 봤더니 이제 델타 변위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이 약간 좀 주춤한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팔아서 사업 뭔가 R&D 비용 이런 걸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글쎄요 지금 뭐 특별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어차피 시행 비용을 망성했고 성공했고 지금 이제 25만 달러 45만 달러 올리는 그런 티켓값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필요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천만 주면 대략 한 3억 달러 되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 3천억 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팔아서 일단 쓰겠다 했으니까 쓰겠죠 거기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가 25달러 간다간다 상황에서 주식을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폼 13f라고 해서 보통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기관이 한 분기 끝나고 나서 분기 끝나고 40월 이내 주식 변동문을 SEC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기관만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락 벵가드입니다 1등이 블랙락 운영사 1등 아닙니까 2등이 벵가드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13f에 보고한 걸 갖고 온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섞어놓으면 구분이 안 갑니다 1등 f 똑같습니다 2등 마이크로스도 똑같습니다 3등 아마존 똑같고요 4등 페이스북 똑같고요 구글 A주입니다 G5GL이 이건 G5GL이 A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5G가 C주인데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7위에 블랙락은 엔비데이가 있고 G5GL이 있다는 거에는 차이가 없고요 대부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이 블랙락 오른쪽이 벵가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존슨앤존슨 죄송합니다 G5GL이 모르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는 기업이 주가 끝없이 올라갈 때 정말 없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막 얼마 안 되는 주식들 아이프 종목이 아니고 상당히 좀 알려진 기업이니까 뭐 영어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 이해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로 탑툰이 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락이나 벵가드나 시장을 사고 ETF로 유명한 기업들이니까 시장의 돈이 저리로 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G5GL은 의료권이 있는 A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G5G는 의료권이 없는 C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버크셔 SA의 포트폴리오가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이 41.45%의 정말 절반에 가까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여주면서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뱅커 어메니카가 압도적 2위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14.21%였고요 어메니카 익스프레스 카드가 8.55% 3위입니다 코카콜라가 4위를 차지했고요 크라프트 하인지가 5위 무디스가 6위 버라이존이 7위 USB 그 USB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US 뱅콥이죠 의료권이 8위 그 다음에 다비타라고 하는 9위인데 이게 이제 그겁니다 투석하는 회사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추적이요? 투석 아 투석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투석하는 기업인데 9위고요 그 다음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10위를 차지하면서 사실 이제 큰 변화는 USB를 조금 판 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크로거라는 소매업체 산 거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탑10 종목이 버크셔의 전체 비중에서 거의 87%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이게 자주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와 버크셔 정도로 큰 돈을 움직이는 기업이 애플의 40%가 넘게 갖고 있으면 이거 좀 죄송한 편이지만 몰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는 바로 어제 종가가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아 어제가 역사상 최고치였습니까? 어제 아니 뭐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럼 뭐 그건 끝납니다 그냥 뭐 할인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몰려 이거 집중 투자 아니냐 너 몰빵한 거 아니냐 어제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알겠습니다 끝납니다 진짜 버크셔 예전에 애플은 나는 IT 기업은 모르겠다 투자 안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40%를 들고 가면서 뭐 사상 최고가를 네 그렇습니다 만끽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크셔 예수가 뭐 어제오늘 이 시장을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쭉 이기고 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의 선별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대단하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매해 그렇게 한다는 건 뭔가 좀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확진자 일단 코로나 상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미국 확진자가 일일 12만 명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시 예전 올 2월 수치입니다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뉴욕시가 어제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맞은 사람은 되겠지만 안 맞은 사람들은 레스토랑 체육관 유흥시설의 출입이 불가하다는 공표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강제라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델타 변이니까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정도로 원래 초과가 되면 주식시장도 좀 무서움을 느끼고 아니면 뭔가 사회에 굉장히 회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 특히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낮다 사망자가 낮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독감화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이상한 독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위드 코로나죠 같이 살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락다운 들어간다 그러면 웬만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거의 끝납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추 그냥 한번 같이 지내보자 라는 차원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게 어떤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약간 좀 짜증나고 이런 존재라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림 이건 정말 제가 이해 안 가는 건데 한번 슈칸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거의 뭐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방치한 국가예요 백신은 그냥 차례 우리가 집단 면역에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했는데 지금 사망자가 0명입니다 0명 7월 1위부터 총 사망자가 14명인데요 인구가 1040만 명인 걸 비하하면 거의 없는 겁니다 치명률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자연 면역 플러스 백신의 효과인지 모든 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 국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그냥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스웨덴 저 북유럽 쪽은 사실은 코로나 작년부터 집단 면역 얘기하면서 오픈하고 막 그래갖고 다들 뭔 배짱으로 저런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집단 면역은 거의 물건나 갔거든요 지금 이제 안 됩니다 델타 면역에 아예서는 집단 면역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 지정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인데 이스라엘이 어쨌거나 60세 이상에 3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7월부터 현재 절반이 접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신자 발생률이 과거 14%에서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6%까지 3차 접종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많이 맞으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3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과 보고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아하는 기업 있죠 모더나 같은 모더나에서 화이저가 웃고 있고 화이저가 웃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약을 어떻게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관련 가격들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3차 접종이 꽤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1차를 못 맞았는데 3차까지 맞아야 됩니까? 예약하셨죠? 아직 아직 날짜가 아직 안 돼서 예약 안 됐습니까? 때가 되면 이제 예약을 해야죠 혹시 18세에서 49세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제가 작년에 고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간신히 들어갔네요 저는 이제 예약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JP봉원체스가 미국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오늘은 유럽에 대해서 EPS 전망을 16%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30년 만에 최고의 시작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한번 사보자 유럽도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미국 좋고요 유럽 좋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유럽도 좋다 지역인데 반면에 일본 특히 이머징 국가 그 다음에 중국 다 안 좋습니다 이들이 판단하기에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한국이 빠진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이 이머징이 아직도 있다는 게 사실은 가슴이 아픈데요 아직까지 있죠 선진국으로는 위추만 바꿨어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88년부터 88년에 88올림픽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이 올라온 EPS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요? 유럽이요? 유럽이 전체 유럽 묶어서 하는 건데 16% 그러니까 앞에 한 번도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거의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역대급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말 지수를 산의 10%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은데 과연 뭘 살 거냐가 굉장히 관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요 분량하게 운영하고 있는 IEUR 유럽 펀드입니까? 네 유로 ETF 유로 ETF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그 다음 이걸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연배당 수준 2.42%에 현재까지 올해 16%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역시 하단 최고치를 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유럽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좋고 있으면 좋고 또 실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일본 한중일 세 나라의 증시 분위기 완전히 성만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국이 안 좋다고 그러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일본 빠지고 오늘 한국 빠지고 오늘 중국 빠졌는데 저쪽은 지금 뭐 지금 축제 분위기죠 축제고 축제고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알겠습니다 I는 이제 블랙런 I셔야지 I고요 그 다음에 EUR는 유럽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EUR를 기억하시면 유럽부터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굳이 뭐 국내에서 물론 유럽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게 갖춰져 있지만 보통 수소가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ETF로 대응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산배분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자산배분이 되었으면 선진국 쪽에 통화나 이런 자산이 있었으면 좀 많이 좋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건데 그럼 미국 주식이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갈 만한 이유 하락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끝날 것 같아요 S&P500 지수가 보이는 흰색 선입니다 흰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파란색이 S&P500에 대한 목표 지수인데요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10%포인트 이 격차가 현재 지수하고 목표 지수의 차이가 10%포인트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목표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그렇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목표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역대의 가장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겁니까? 잠깐 시간을 좀 해서 네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딱 30분이 됐습니다 지금 S&P 목표가가 지금의 지수보다도 더 높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8월 17일이고요 미국 시장 출발 상황을 볼 건데 아직까지 지수가 좀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야후의 어떤 문제가 10시 31분경에 지수가 들어오는 경이 있거든요 야후까지 빠졌네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막 접속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버거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천천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출발 상황이 아직까지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의 소매 판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약세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소비죠 소비의 나라 그런데 약간 소비 판매가 약간의 마이너스가 커졌기 때문에 오늘 어쨌거나 약세 출발한다고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지수로 봐야겠네요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출발 상황이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핀빌 사이트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우 지수가 0.81%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95% 마이너스 좀 더 마이너스가 커진 모습이고 그다음에 S&P500은 0.72%가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지표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연이어서 맵을 보고 아까 못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우중충한 붉은색의 색깔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 빅테크 종목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빠진 이유는 아쉽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러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에 들어갔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하다 보니까 악재가 갑자기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디포 이런 여기 있는 기업들 홈디포 이런 것들은 약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것 같고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전망까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좀 시작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반도체 다 빠지고 있고 거의 전조목이 빠지고 있는 엔비다 빠지고 있고 인텔, AMD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빠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올라가는 쪽은 일부 헬스케어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부 다 빠지니까 글쎄 오늘 하루는 더 이상 새로운 기록보다는 약간 빠지면서 쉬어가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본부장님 사람들이 좀 관심 우리들의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이 요즘에 좀 반도체 쪽이거든요 혹시 마이크론이나 이런 주가가 좀 보이나요 지금 마이크론 보입니다 마이크론 1.69% 마이크론은 이미 모건 스탠이가 상당히 좀 디렘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가 연거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기가 우리 개인들이 반도체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잘 아십니까? 모르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냥 저는 ETF로 대응하시거나 잘 모르시면 SOXX라고 하는 SOXX 아니면 SMH라고 하는 ETF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 반도체 칩 부족의 이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장비 쪽이 낫지 않을까 ASML이나 아니면 랩 리서치나 아니면 어프라이드 머트리얼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 별로 저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아니면 AMD나 엔비디아가 아니면 그냥 이 탭을 사시거나 아니면 장비 쪽으로 가시길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답한 내용을 마저 보고 제가 그쪽에 앉을까요? 축하님 왜? 이쪽에 탐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되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친하다 보니까 벌써 끝나고 농담을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아예 와서 거기 앉아서 해라 하니까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장본부장님이 아마 진행해 줄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저쪽에 한국 주식에 미치다 아니면 중국 주식에 미치다 이런 걸로 앉아볼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어쨌든 S&P500 지수하고 목표 지수의 갭이 10%포인트로 2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목표 지수가 일단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년 만에 가장 큰 포인트가 1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목표가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더니 S&P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 종목 중에서 무려 56% 전랄 이상이죠 매수기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역대급 분위기다 역대급 분위기다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이 빠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약간 빠지면 사실 어제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를 보시면서 많이 좀 매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어떤 테러가 나오고 나서 9일 테러 말고 테러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빠질 때 많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실적을 보거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주식은 꼭 잡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 잘 그림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 건데요 월마트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월마크가 아닙니다 제 거 한번 여러분 그냥 카페 하시면 걸립니다 월마트 월마트인데 제가 일부러 틀리게 쓴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일부러 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방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갑자기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월마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월마트의 실적을 보시면서 이걸 다 느끼셔야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인벤토리가 2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트 가서 뭘 샀습니까? 락스 사고 소독제 사고 그다음에 휴지 사서 집에 쟁거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고 때문에 실제 이 월마트 역시 뒤에 창고에 그런 게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소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어차피 매출가 EPS 좋았지만 이런 인벤토리까지도 실적을 볼 정도까지 늘 얘기하지만 2분 실적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매번을 좀 보고 그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애플이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빠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다음에 이 헬스케어 쪽으로 약간 플러스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했네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일라일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1.3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마트 실제 발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플러스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지금 아주 빨간색이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카지노업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관련 주, 부킹홀더스, 이스피디아, 그다음에 쿠루즈 같은 경우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급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힐트롱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행 관련 주가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사를 볼 건데 홈디파카 봤고요 그다음에 월마트 봤고요 노블로사카 봤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볼 건데요 디디글로벌 디디글로벌은 메이저헤치펀드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메이저헤치펀드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기에는 지금 타이거글로벌, 조지소로스, 싱가폴에 있는 테마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들이 주식을 좀 샀답니다. 디디글로벌을 샀다고요? 샀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힘 못 쓰고 한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오가논이라는 기업 모르실 것 같아요 오가논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오가논이 과거 머크에 스피너프 한 기업인데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버크셔 에세이 포트폴리오에 신규 매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찾아봤거든요. 오가논은? 오가논인데 심볼은 오지엔입니다. 이런 기업도 올라갈 때 좋으니까 한 번 더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가 피는 아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 말씀 하실게요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말 받고 입 밖으로 나왔거든요 지폴레라는 코인이 오늘 컨비션 바이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강력 매수견을 보여줬는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폴레를 절대 좋아하지 않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매수견 나오고 컨비션 바이 리스트를 나오다 보니까 그러느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정도 보시면 오늘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사가 여기 지금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여준 것처럼 7월달 소매 판매가 약간 빠지면서 다우츠가 빠진다는 게 오늘 메인 기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다가 나중에 정말 무섭게 들어올리더라고요 정말요? 아마 밤에 보고 딱 일어나서 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천지개벽할 정도로 둘러올리던데 오늘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꾸준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3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마지막에 장우석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본부장님이 앉고 제가 저쪽에 앉아서 질문을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약간 생기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오늘 좀 많이 밀렸죠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이 다 안 좋은데 중국 시장의 어떤 규제에 대한 내용 좀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KTV 투자 정권의 김진구 연구위원님과 이 게임 시장 게임 주식 중에서 특히 중국의 가장 핫한 텐센트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좀 매수로 접근해도 됩니까라는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아직은 규제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쪽이기 때문에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이 이쪽 자리에 대한 장엔젤님의 자리 픽에 대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미국 주식이 좀 강하게 끝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 한국 시장도 좀 미국 시장처럼 강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장본부장님과 축하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